영혼을 울리는 찬양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온 이순희 목사가 천사곡 창작 기념으로 LA 백성교회에서 제14회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은혜로웠던 콘서트 현장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열정적인 무대, 관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LA 백성교회에서 열린 이순희 찬양 콘서트 현장입니다. 이순희 목사는 천사곡을 창작한 것을 기념해 LA에서 두 번째 해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천사곡 창작 기념 콘서트답게 이 목사가 직접 만든 찬양은 관객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현지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세계가 있는 옷에 있을 것입니다. 제 주제의 선사와 음료가 전세계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백성원 교회에 대해 생각합니다. 지금 이 가수에 대해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예술을 보기 위해 정말 축하했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듣고, 제가 정말 영원한 예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영원한 예술을 보기 위해 정말 영원히 영원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리디아 신집사는 이날 콘서트에 참석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콘서트를 기다린 관객들은 리듬에 맞춰 손도 흔들고 춤도 추면서 이 목사의 찬양에 북 빠져들었습니다. 또 두나미스 중찬단과 마카리오스 월십팀 등 게스트의 공연도 무대를 빛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감격과 은혜로 하나 됐던 천사곡 창작 기념 콘서트는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